클린의 뜻은 깨끗함을 뭐로 만들어 줘야 돼? 깨끗하다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씨를 뭐로 만드는 거 어떤 씨를 어떻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동사 비동사를 어디다가 이름씨 앞에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죠 어떤을 이게 비동사고 이게 비동사고 이거 어떤 씨를 앞에다 갖다 놓은 건가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구요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너의 마음 깨끗하다 Your room is clean Your room is clean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 너의 마음 깨끗하다 Your room is clean Your room is clean 너의 마음 깨끗하니? Is your room clean? 그렇지 Is your room clean? 안방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Your room Your room을 빛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것은 깨끗하니? 뭐야 Is it? 여기 써 있잖아 그것은 깨끗하니? 그것은 깨끗하니? 그것은 깨끗하니? 너의 방은 깨끗하니? Is your room clean? 그것은 깨끗하다? It is clean 너의 방은 깨끗하다? Your room is clean 그래 대답할 때 Your room 대신에 It을 넣어서 대답하네요? No It Is Clean It is clean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No It is not clean It is not clean No It is not clean 계속해서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아니 Your socks is dirty Your socks is dirty 그래서 Your socks 암만 길어봤자 Day 그럼 Day is dirty 하는건가요? Your socks is dirty 이면 Day is dirty Day is dirty Ok 그럼 이거 맨날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지적을 해야됩니까? Ok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eleri You are Y-are scope Abrще 여럿 Y- reduce ор 아니아니ile 요 SENG 아니냐 틀렸어요 틀렸어요 авай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삭 비위동산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또 얘기해야 돼 어떤 시에 앞에다가 넣으라고요 네 양말들은 더럽다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 그렇지 여기서 한번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것들은 더럽니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 그것들은 더럽다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데이를 넣어서 대답하고 있죠 예 너의 가방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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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무겁다 너의 가방 무겁다 오케이 뭐 배우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it으로 대답하죠 it is not heavy it is light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ok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그 코끼리들 는 가볍다 더 엘레펀츠 더 엘레펀츠 아하하하 더 엘레펀츠 더 엘레펀츠 더 엘레펀츠 좋지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디 엘레펀츠 알 어 디 또 디 아하하하 어 참 그래서 묻는 말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데이 엘레펀츠 알 데이야 알 더야 Are the elephants light? 뭐라구요? 그렇지 Are the elephants light? 그래서 the elephant, 잠깐만 길어봤자 Are they light? 하고 똑같이 규칙은 OK, 그래서 day로 대답합니다 No No No, they are not light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OK, 계속해서 그 동굴은 어둡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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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ve is dark The cave is dark The cave is dark 그 동굴은 어둡니 안방 길어봤자 아, 오늘 한별이 오는 나라가 아닌데 수업하고 가 지금 진도 빠른데 진도 빠른데 복습할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오는 날 아니야 가도 돼 네 일단 누가 볼게요 동생이랑 같이 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나간다 그 책은 슬프다 그 책은 슬프다 그렇지 그 책은 슬프다 그 책은 슬프니 그 책은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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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는 뭐 넣고 싶어 뭐 이런거 뭐 그냥 기분 나면 넣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넣고 이런건가 스토리가 이야기구요 이름씨인데요 이 이야기를 셀 수가 있고 이야기가 하나라서 하나의 이야기란 뜻으로 어스토리 하는거에요 어 북 하듯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 I am not happy I am not happy I am tired I am not happy I am tired 오케이 계속해서 그 바람은 강하다 The wind is strong 그 바람은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The wind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그럼 그것은 강하니? 그것은 강하다 바람이 강하다 오케이 그래 그것은 강해에 약하지 않아 그래 그것은 강하다 그것은 약하지 않다 오케이 더 못할 것 같은데 더 못할 것 같은데 자꾸 틀리는데 내가 이렇게 봐준 사람이 없어 어 아무도 오케이 그 의자들은 약하다 The chairs are weak 그렇지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The chairs are weak 그렇지 The chairs 한번 길어봤자 The chairs 한번 길어봤자 The chairs 한번 길어봤자 The chairs 그래서 대답할 때 they가 나오네요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not weak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오케이 어떠신 분장 끝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복무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목인데 화...